연주할 곡목은 두 곡인데요. 아람브라 공전회사, 어려워요. 완주를 했어요, 1년만에. 근데 딱 40일 정도 가르쳤는데 이거를 따라해요. 제가 놀라져빠졌잖아요. 오늘 데려온 거는 무대 경험을 좀 가지라고. 3학년이니까 공부 정말 열심히 할 때거든요. 학위 발표에도 나왔으면 좋겠고 컴퓨터 대회도 좀 내보내고 싶어요. 부모님이 또 반하시는 거고. 무대 경험이 너무 중요한데 이름이 민서예요, 민서. 이름도 예쁘죠? 최민서. 민서 잘해. 파이팅. 인사만 달래. 너무 말이 없어서 나하고도 말이 없어요. 앉아서 기타로 배우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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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예요? 보통 영화를 할 때는 무슨 학교 몇반 이렇게 청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봐. 감개중학교 다니고 있는 최민서라고 합니다. 그렇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하다 한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박수 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로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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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히려 틀렸죠?